이번엔 어떤걸로 코코멍 녀석들을 골탕 먹여야하나 캔디팜 감자팜 감자팡 이 녀석은 또 어디란거야? 아까 화장실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후 뭐야? 또 응가가 나오지 않는 고통 변비에 시달리고 있나보구 변비요? 그래 변비 뱃속에 응가가 딱딱하게 굳어 나오지 않는 병이지 바로 그거야 어떠냐 이 녀석대 응가를 못사니깐 괴롭지? 어머나 이게 뭐예요 세균킹님? 먹는 즉시 변비에 걸리는 세균킹빵이지롱 음 우와 맛있겠다 이걸 먹으면 변비에 걸려 응가를 쌀 수 없단 말이지 어머나 세균킹님 저기 원두 형제들이 오네요 응? 어? 어서와 나의 귀여운 친구 이게? 친구 안녕 세균킹vent 우리도 안녕 저기 파티는 언제 시작해? 그건 지금 달자! 으허허허허 뚜둠 우와 맛있겠다! 너희를 위해 내가 특별히 만든거야 자 마음껏 먹어 으허허허허허허 찾던 성공이다! 우와 정말 맛있었어 세균킹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았어 맞아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으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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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 으허허 배는 아픈데 왜 안 나오지? 으허허허 으허허허허 지금쯤이면 완두 녀석들이 변비에 걸렸겠지 캔디팡! 덤자팡! 냉장고 마을을 변비가스로 공격할 차례다! 세균킹 세균킹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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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가 안 나와 세균킹빵 때문인 것 같아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텐데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보면 알아 어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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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콩아 어서 건강 레이더를 작동시켜 봐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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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가스가 가득하잖아 그럼 변비를 고칠 비밀음식은 어? 우리 집 앞에 있어 이렇게 생길 음식인가 봐 예전에 얘들아 빨리 비밀음식을 찾으러 가자 그래 응 음 으허 이 근천데 어 어딨지 어? 바로 여기야 어? 여긴 고구마 밭이잖아 그 비밀음식이 고구마인가 봐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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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닦은 빵이다! 나이 친구들 여기서 뭐하시나? 세균 킹! 우리한테 준 빵에 나쁜 짓을 한거지? 내가 변비에 걸리는 빵이라고 말 안했었나? 변비에 걸리니까 어때? 방귀가 뻥뻥뻥 잘 나오지! 이 고구마가 전부 치료해 줄꺼야. 웃기시나? 검자팜? 핸드팜? 저 고구마랑 완둔 녀석들을 몽땅 잡아와라. 변비 가스총에 넣어야 하니까. 야, 신랑 천재야. 으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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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이 으하. 으하. 메롱. 으하. 어허허. 자. 따라오나. 여기가 잡을게.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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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우와. 하하. 나도 성공. 어허. 아이고 놀아벗니. 커크멍 치즈타. 배가 아파 아 정말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맞아 혼자 왜 이렇게 오래 쓰는 거야 모두가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대체 누가 들어간 거야 빨리 나와 그 끈 vendetta 아 커크멍 그게 아롬이 너였어? 모든 것이 넓어 never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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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창피해 꽃들은 정말 예쁘다니까 어허 어허 아롬이가 변비로 고생이란 말이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냄새 흐흑 으흑 으흑 누가 왔나 누구지 네 누구세요 어 어 어 이건 뭐야 급동 금환약 흐흑 어머 이걸 먹으면 변비가 낫는다구 지금 당장 먹어 봐야겠다 흐흐흐흑 저게 설사약이라는 건 절대 모르겠지 흐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 하하 으흑 아우 미안해 으흑 음 아무래도 뭔가 가지 이상하단 말야. 아롬이 속이 안 좋으면 함께 병원에 가보자.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롬이 알지 못하는 약을 함부로 먹어선 위험하단다. 자 이 약을 먹어보렴 . 어? 우와 이제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배가 아플 때는 올바른 약을 먹어야 해요. 물론 그 전에 배가 아픈 것을 예방하려면 채소 먹는 습관을 길러야겠죠. 변이 마려울때는 화장실에 꼭 가도록 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 가까운 병원에 꼭 가도록 해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야 나쁜 병균으로부터 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도록 해요. 아롬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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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to wash my face Stinky, stinky I don't like to wash my hair I'm all stinky Ew, stinky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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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Everybody wash your hands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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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Everybody wash your face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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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Everybody wash your hair Yeah, I'm all clean No, no, no Stinky, stinky Cream, cream, queen, queen Stinky, stinky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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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Stinky, stinky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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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Yeah, we're all clean 슬로드입니다, 바이 바이 어, 안녕 바일입니다 어, 이런 거 말고 그럼 이건 오, 그래, 바로 이거야 으, 뭐야 흥겹도다 에이? 코코모는 왜 안오는 거야 요즘 아침마다 계속 늦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다음에 늦게 자는 걸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우리 먼저 먹자 매일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코코모만 뺄 순 없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아우 졸려 얘들아 안녕 코코몽 이제 오면 어떡해 한참 기다렸잖아 냠냠 자자 코코몽도 왔으니까 어서 식사하자 아 졸려 자꾸 눈이 감기네 아 이게 나 뿐이야 코코몽 이게 무슨 짓이야 아 미안 냄새 좋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친구들도 다 알겠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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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알겠다. 너희 아그리가 요구르트 케이크를 왜 만든 줄 알아? 왜 만들었는데? 요구르트 나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잖아. 아. 오늘은 아그리의 생일. 축하해. 아그리의 생일. 깜짝깜짝 놀랄 거야. 정말 놀랄 거야. 신나게 준비해. 깜짝깜짝 생일 파티. 예. 오늘의 별명품 비밀양념. 모양이 너무 이상해.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야. 으악. 으악.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아그리 요리는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있었는데. 어떡하지. 이제 곧 아그리가 올 텐데. 어? 조금만 뿌려볼까? 아그리 허락 없이는 아는데. 비밀의 양념이 뭔지 궁금하잖아. 아휴. 그래야 안 돼. 으악. 으악. 어떡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냄새도 좋고. 아아. 그럼 다시 한 번 먹어볼까. 으악.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다 아그리는 이런거 안넣고 만들던데 자 너희도 먹어봐 맛있다 아 온다 준비해 어? 어? 생일 축하해 앙자 자 먹어봐 이거 내가 만든거야 정말? 맛있지 맛있지 당연히 맛있어야지 이 코코멍님이 만든거라니까 에이 또 당근이잖아 당근이 왜 싫어? 씹으면 딱딱해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없어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해 음식마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 음식에 일을 한다고? 그럼 음식마다 중요한 일을 하지 땅콩이나 호두는 우리 머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유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 키가 쑥쑥 자라게 해줘 밥이나 빵은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지 고기나 생선 달걀은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화일이랑 채소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이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데 그중에서 당근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지 와 캐롤은 정말 당근 박사야 그래도 당근은 싫어 난 그냥 놀이터 가서 놀아야겠다 어? 파이팅! 어? 얘들아 당근 파티를 하는 건 어때? 당근 파티? 당근으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를 먹는 파티 말이야 아이들이 당근하고 친해질 수 있게 좋았어 로봇콩 이거 먹고 싶네 아그라 더 줘 이거 더 먹고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오줌 쌀까봐 그러지 내 콩이나 지난번에도 수박화채 잔뜩 먹고 낮잠 자다가 오줌 이만큼 쌌잖아 코코멍이 좋아하는 튀김 도넛 과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는 요리 기계를 만들었죠 음 하하 하나 먹어봐 아 맛있다 그럼 이렇게 고소하고 바삭할 수가 우와 정말 맛있다 새구매 이거 봐 내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정말이었잖아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니 세균킹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어 조심히 들어오나가 통조림이 굉장히 많네요 어허 조심하라니까 놀라긴 아직 일러 이런 최고의 통조림들만 종류별로 모아놓은 거란다 이야 굉장하다 함부로 만지면 안되느니라 어디 보자 칼슘칼슘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칼슘칼슘칼슘 여긴가 찾았다 이게 뭐에요 멸치잖아 멸치 모르냐 아 그래 멸치 멸치에는 뼈에 좋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아 좋아 하하하하, 좋아! 고고몽님! 고고몽님! 와, 뭐야! 왜 commencé? 왜 horriblyалось van? 이쪽이에요! 걱정 마세요, 고.. 네, 고소해요! 나이 이슈 나아 와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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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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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몽이 이겼다고 뭐? 와! 좋아! 좋았어! 알았다고! Hello, friends! I am Kokomon! We will make some healthy habits with Kokomon's storybook! Yay! First, Kokomon will read us a fun story! Then, we are going to read along one sentence at a time all together with Kokomon! Arrgh! Ouch! My stomach hurts! Kokomon needs to go poo-poo! Needs to go poo-poo! Where should I poo and pee? Diaper? Blanket? No, no! Right! In the potty! Sit on the potty! Push it all out! G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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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Grrr! Ah! Just like this! Don't keep your poo-poo and pee-pee in! Go to the bathroom and do it in the potty! All right! Listen to Kokomon's story poop is coming out! Shall we beg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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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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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Ta-da! What do you think this is? This is a potty! Do you still pee and poop in your diapers? Do you still pee in the bed? Do you still poop anywhere? How about sitting on the potty? Ugh! Poop is coming out! Poop is coming out! Aaaaa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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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ee and poop in a potty too! Now, this time shall we read along all together with Kokomon? Kokomon will read the book one more time. Then, we will listen carefully to Kokomon reading and follow along one sentence at a time all together. Ta-da! What do you think this is? Ta-da! What do you think this is? This is a potty! This is a potty! Do you still pee and poop in your diapers? Do you still pee and poop in your diapers? Do you still pee in the bed? Do you still pee in the bed? Do you still poop anywhere? Do you still poop anywhere? How about sitting on the potty? How about sitting on the potty? Ugh! Poop is coming out! Poop is coming out! Poop is coming out! Aaaaaaah! Poop is coming out! Aaaaaaah! I did it! I pooped in the potty! I did it! I pooped in the potty! Everyone pees and poops in a potty! Everyone pees and poops in a potty! I pee and poop in a potty too! I pee and poop in a potty too!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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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